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예쁜 장군 안타 조고리와 치마를 리폼해서 또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기존의 의상을 제가 못찍어 나서 기존의 의상은 조금 아 너무 좀 단아한 그런 의상 이었는데 제가 조금 변신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피치 하나 붙여 드렸고요 구름에도 이렇게 보석으로 붙여 드렸고 허리띠 반짝이 또 초록빛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끝에는 스판클로 다 이렇게 붙여 드렸고요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의상이 자 뒷모습 또 조고리에 멋지게 꽃 하나 딱 붙여 드렸습니다 허리에 리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예쁜 또 의상이 탄생했습니다 어 깨끼 원단으로 굉장히 또 시원하면서도 어 섹시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원단 소재로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